제 차례인가요? 나아... 지금 졸려... 뭐라고 있는 겁니까? 이쪽이라고... 정말? 내 생각은 좀 다른데... 그냥 놔두면 썩어버린다고! 어디로... 가죠? 너무 나한테 푹 빠진가 아니야? 역시 믿을 사람은 그것이 아니죠? 너무 나한테 푹 빠진가... 어디로... 가죠? 아! 나한테 맡기는 게 좋을 겁니다 배오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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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? 나한테 맡기는 게 좋을 것 같아... 난 손 맡기는 게 좋을 것 같아... 아하하하... 손 맡겨보라고! 제 차례인가요? 나아... 지금 졸려... 역시 믿을 사람은 저밖에 없어... 뭐 괜찮겠지... 내 생각은 좀 다른데... 내 생각은 좀 다른데... 아하하하... 뭐라고 있는 겁니까? 배오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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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차례인가요? 받을 수 있어! 뭐라고 있는 겁니까? 그냥 놔두면 썩어버린다고! 이번엔 괜찮은 것 같군요... 하하하하... 제 차례인가요? 내려친다! 배오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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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제가 있나 보군... 방심했다... 뭘 하면 되죠? 하하하하... 하하하하... 제 차례인가요? 나아... 뭐야... 제 차례인가요? 다 해결해 드리자... 내려친다... 방심했다... 됐다... 제 차례인가요? 나아... 조금 졸려... 다 해결해 드리자... 내 생각은 좀 다른데... 다른 차례인가요? 나아... 아까와 같은 차이로 발생 their own fight 그래서 아마 다 해결해 드리자로 못할게... 배오리! 빈래! 나아... 또... 이제 공격하는 다음! 무척할 거에요? 역시 믿을 사람은 저밖에 없군요... 아니야! 그냥 놔둬» 좀 더 못 받는다고... 하하하하... 하하하... 12,000원의 바кий 쌀! 하하하하! 어흠! 잘 나아... 역시 믿을 사람은... 저밖에 없군요... 잘 나아... 뭐하는거죠? 뭐해 줄게 역시 믿을 사람은 저 밖에 없군요 이쪽이라도? 정말? 제 차례인가요? 뭘 하는거죠? 제 차례인가요? 뭘 하고 있는겁니까 또 가죠 이번엔 괜찮은거 내려친다 어디로 가죠? 어딜 보는거야 뭘 하고 있는겁니까 이쪽이라고? 정말? 정말? 나한테 맡기는게 좋을겁니다 내 엉덩이 보면 혼나 제 차례인가요? 하하하하 뭘 하면 되죠 역시 믿을 사람은 저밖에 없군요 나한테 맡기는게 좋을겁니다 내가 가끔 더 도착하자마자 어필 수 있어 그냥 나도가 써먹었을까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제 차례인가요? 어머니 지금 당부면 화났나 뭘 하고 있는겁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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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